뭐지? 오오..이거 아닌데?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제가 이제 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어디 나와 있는데 제가 남준이 생일을 또 축하한다고 얘기를 못 해줘서 또 할 것도 없고 이래가지고 남준이 생일 축하 기념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준아 생일 축하해 축하하니까 게임 열심히 할게 사실 지금 한국 밖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할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할 게 없으니까 저는 가서 브이라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켜게 되었고요 마침 남준이 생일인 것도 있고 혼자 있으니까 민망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그 뭐냐 유튜브를 보다가 이렇게 알고리즘 게임 영상을 이렇게 타고 타고 해가지고 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서 항아리 게임이라는 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몇 판 해봤는데 제가 아직 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유튜브라 얘기해도 되나? 상관없겠지? 한 10분의 1 지점 까지 밖에 못 가가지고 시간도 잘 갈 것 같아가지고 선택하게 되었고요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침 시간이어서 출근을 하시거나 학교를 가시거나 둘 중 하나 하실 것 같고 집에 누워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방송 이제 위버스 방송을 V LIVE 방송을 오래 할 아니 위버스 라이브를 오래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사실 뭐 이제 게임할 때 저는 말을 막 그렇게 많이 하는 편도 아니어가지고 그냥 소리 끄시고 그냥 이제 옛날 ASMR 유행했듯이 그냥 편안하게 게임하는 거 즐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 지금 또 임포턴트 비즈니스가 있어가지고 잠시 나와있게 됐고요 제가 이제 투어 다닐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게 컴퓨터인데 컴퓨터를 이제 또 들고 오고 이거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스태프분들 컴퓨터도 이렇게 갖고 와서 뭐 이렇게 송출하는데 좀 뭔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 개 들고 와가지고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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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를 파마를 했는데 잘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 고 화면을 보니까 이 얼굴에 이제 나이가 조금 이제 올드한 감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되게 어리게 보였는데 뭐 비록 지금 굉장히 맨얼굴이긴 하지만 뭐 이럴 줄 알았으면 메이크업이라도 하고 올걸 자 그러면 남준이 생일 기념 게임을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저 이게 원래 얘가 하는데 엽 엽 엽 이런 소리가 나는데 저한테는 지금 안 들리네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아니 너튜브에서 보니까 굉장히 빨리 깨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천천히 깨시던 분들도 있는데 제가 또 게임 손재주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깰 수 있을지 몇 분이나 걸릴지 몇 분이나 걸릴지 그냥 이제 게임하는 것보다 많은 분들이 제 얼굴 봐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걸 한국에서 또 들고 와가지고 네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라... 여기 말고 헉 헉 헉 여기 넘어서 무슨 돌까지 갔었어요 헉 이게 무슨 막 키보드나 이런걸 쓰는게 아니고 그냥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마우스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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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로만 이렇게 하는거더라구요 저는 뭐 점프키나 뭐 이런게 있을줄 알았는데 자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서 얘를 밑으로 가져가서 이렇게 한번에 슉 하면은 이렇게 점프도 하더라구요 제가 제가 없네 이게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요 위에 무슨 빨간색깔인데 거기까지 갔었어요 집에서 뭐지 이제 슉 슉 슉 슉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냐면 그냥 일어나서 제가 기획한 게임 조금 하다가 한 서너 시간 하다가 이제 밥 먹고 들어와가지고 바로 이거 이제 잘 때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헉 제가 여기까지 제가 지금 있는 위치 위까지 왔어요 아 이거를 근데 내 손에 하루 한다고 해서 깰 수 있을길런지 마우스가 좋지가 않네 아니야 내려가는 거 아니야 아니 마우스야 잘 좀 움직여봐 제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 화를 내면서 종료하게 되었죠 안에서 주고 뱃어로 다음 뱃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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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올라가는 법을 모르겠어 남들은 그냥 축축축축해서 올라가던데 여기서 점프 그리고 그리고 샵 이쪽으로 좀 와 친구야 아니 이쪽으로 좀 와 친구야 우리 벌써부터 화낼 그럴 사이 아니잖아 뭐지? 마우스가 안 움직이나? 옆 그렇지 그렇지 옆 내가 봤을 때 여기서는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아 여기서 점프 여기서 점프 이렇게 어어 어어 자 이쪽으로 와 얘를 꼭 한번 깨보고 싶어가지고 나의 손재주로 이걸 깰 수 있을런지 흡 아 원래 장인들은 장비 탓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장인이 아니니까 장비를 탓하게 되네요 마우스가 앗 자 그렇지 준구야 올라가는 거야 흡 흡 흡 아니 마우스가 흡 흡 흡 흡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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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어떻게 가는 거야 대체 어떻게 가는지 아시는 분 있나요 약간 진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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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탁 떨어져. 그렇지 그렇지 여기 여기서 저도 이게 다른 분들 유튜브를 너튜브를 보면서 굉장히 이걸 왜 못하지 했거든요? 근데 해보니까 알겠네요. 사람은 이래서 다 경험을 해봐야 돼. 협! 쪼! 쪼! 야, 이분 몸이 운동을 많이 하셨나 보네 흡! 아니 아니, 점프를 해봐 흡! 그렇지 아니 흡! 흡! 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 아아! 몇 번째야, 지금? 지금 맴 준한는 생일 축하해 흡! 생일 축하 해 어어어 어어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어어어 어어 어어 허 남준이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어렵네 웃챠. 웃챠. 아. 장난친 거고요. 저 되게 잘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얍. 웃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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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챠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를 여기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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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서 좀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내려가지마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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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넘어가, 넘어갔어, 넘어갔어 여기서, 하나, 둘, 셋 자, 다시 천천히, 이런 말 있지,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기 어울리는 말은 아니지만 놔라 놔라 Zeali 자 같이 돌아왔습니다 아니, 어디가?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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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와, 올라올라 올라와, 올라와 엑 굳 우웅 휴 하 오케이 자, 여기서, 이쪽으로 살짝 점프를 해각 고 어 점프가 아니고, 떨어지는 거라는 거야, 친구야 자 자 그렇지 여기까지 와서 아니 그만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어 왜 미끄러지니? 그렇지 여기서 해가지고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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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점프를 탁 해서 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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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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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아니 마우스가 육! 촥! 육! 촥! 어어? 흡! 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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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이 마우스야 잘 좀 하자 아 벌써 스트레스 받아 그렇지 먼저 도착 남준아 생일 축하해 협 협 협 남준아 생일 축하해 하면 떨어지네 오케이 다음은 윤기아 생일 축하해로 간다 어 잠깐만 오케이 집중하고 자 흡 흡 흡 아 잠시만 흡 흡 흡 흡 흡 흡 아 이거 먹수가 이 강도가 흡 흡 흡 흡 흡 흡 흡 좀 움직여줘 아이 움직여줘 하나 둘 셋 헉 어떻게 올라가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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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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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쉽다 이지하다 이지하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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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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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가 봤을 때 여기 끝쪽에 걸어가지고 한번에 확 당겨야 돼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헉 헉 헉 헉 그렇지 뭐가 그래 헉 헉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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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긴 쉽잖아 자 뭐야 놔줘 여기서 자 여기서 자 헉 아이씨 여기서 헉 쳐 타 헉 헉 어 오케이 이거 과감하게 하면 떨어지는 것 같았어 아 좀 와 와 와줘 여기서 내려놓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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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내려놓고 여기서 이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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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쪽으로 좀 와줘 아이 자 여기서 점프 그렇지 아 이지하다 이지해 아 이게 이렇게 이지한 게임이었나 아 잠깐만 어렵네 아 잠깐 가 아니 그만 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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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저씨 헉 헉 아 마우스는 좋은데 내 손이 안좋지 사실 컴퓨터가 마우스가 좋지가 않다보니까 헉 아니 마우스는 좋은데 내 손이 안좋지 사실 헉 헉 융 자 융기야 생일 축하해 융기야 생일 축하해 오케이 정국이 정국이로 간다 헉 융 자 천천히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헉 아 잠깐잠깐 잠깐잠깐 헉 좀 저것쯤 넘어가자 좀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You can do it 화이팅 화이팅 넌 할 수 있어 힘내 감사합니다 저희가 조금 더워서 에어컨 좀 켜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도착 자 햇빛 너무 쎈데 내가 못한 거는 햇빛 타질 영향이 좀 크다 너무 어두운데 아까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고 올라가고 올라 걸어서 여기서 점프 놔봐 그렇지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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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쪽 점프 말고 어 그쪽으로 말고 이쪽 그렇지 그렇지 어이 거기 말고 오케이 여기서 내가 봤을 때 한번 점프 밑에서 위로 점프 한번 해야된다 흡 흡 흡 아 내가 게임을 이렇게 못했나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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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가 흡 흡 흡 흡 그쪽 점프 말고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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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걸 대고 여기서 응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이쪽으로 와 여기서 아 좀 와봐 아 이거 오라니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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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돌았고요 어어 다시 내려갈까 어어어 어어 얘를 걸고 휙 휙 휙 천천히 그렇지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흐잇 허잇 허잇 흙 아 허잇 어억 위 왜 왜 자꾸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 너 그럴 거면 혼자 해 요 쬈 살짝 안떨어지게 여기서 샥! 전국아! 생일! 축하해! 어 침 나왔네 아아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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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 좀 넘어가자 저기 헉! 영챠 영챠 이게 패드가 잘못됐나? 마우스 패드가 잘못됐나? 아니 그쪽으로 점프 안했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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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가 하아 자 여기서 앞으로 갔다가 거기 탁 내려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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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 점프를 헉! 아이씨 반대로 돌려야겠다 저 위에 올라가서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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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지역으로 가보자 좀 그렇지 그렇지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살짝 아니 점프하지 말고 아니 헉!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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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네 잘하면서 괜히 자아 점프 어? 어? 뭐야? 오케이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점프해서 저쪽으로 올라가는 거야 자, 아브라님 고생했다 아, 다들 너무 축하해 주시네요 다들 예스, 오, 굿 나랑 결혼해, 오 예아 감사합니다 박수 짝짝짝 하하 자 여기서 어? 뭐야? 어? 어? 저쪽으로 이렇게 딸깡딸깡 해서 올라가는 거였는데 아, 좀 흡 흡 흡 흡 흡 흡 치지마 여기서 한 번에 점프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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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하자, 천천히 확 내가 봤을 때 끝 쪽에 걸어야 돼, 끝 쪽에 끝 쪽에 걸어가지고 한 번에 확 땡기죠 샥 확 했잖아 친구야 친구야 흡 아니 그래도 끝까지 안 돌아가서 다행이다 끝까지 돌아가는 걸 이제 태초마을이라고 하더라고요 흡 흡 읍 쩌 읍 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걸 살짝 아이고, 이렇게 여기서 이쪽으로 이동을 살짝 한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딱 아냐아냐,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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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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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내려놓고 여기서, 이거, 그리고, 그렇지, 나를 땡긴 다음에, 땡긴 다음에, 여기서, 어 어 오케이 자, 이거 별거 아닙니다, 다시 올라가면 되지, 뭐 석진아, 너무 못생긴 표정 짓지 말자 너 연예인이야 헉 헉 헉 아, 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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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응, 얏 어, 깨 엇 헉 아, 쩡 흐읍! 쩌! 헉! 어, 마우스야!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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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방금 채팅창에서 누가 허접 이런 거 봤어. 아, 게임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어, 그렇지! 그렇지! 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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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남들아 한 번에 뚝딱뚝딱 올라가던데. 여기서 점프해서, 착! 해서 여기 걸고. 여기 걸고. 가만히 있어봐. 아니, 여기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저씨,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잠깐 내려가면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여기서 한 번. 아, 오케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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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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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 패드가 잘 못 된 것 같은데, 이거. 거꾸로 된 거 아니야? 거꾸로는 안 돌아가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감도가... 아, 마우스 감도가 너무 쎘네. 좀 약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더 안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이거네! 아, 잠깐만. 마우스 감도가... 어, 됐다, 됐다, 됐다. 너무 빠른가? 마우스 감도가 다시 풀러 올리고... 어, 잠깐만. 이거 너무 빠른데? 뭐... 어,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역시 마우스 감도 탓이었네. 천천히. 여기서 걸고... 걸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해서... 그렇지, 여기서 착! 어?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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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하이... 착, 샥, 착, 아이, 쉽네, 쉬어. 어,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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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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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으... 아, 그 쪽으로 안 가! 아이, 씨...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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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마우스 감도 푸니까 잘 되네. 자, 좀만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착, 떨어지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걸어서 당겨와서 여기서 반대쪽으로 넘어간 뒤에 반대쪽으로 넘어간 뒤에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그렇지 여기서 그렇지 그래서 반대로 가야지 오오오 샥 여기서 샥 샥 샥 샥 어 오 으으아 adoption 꼭꼭 안돌아갈 것이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잠깐만. 이거 감도가... 아, 마우스 감도가 너무 셌네. 좀 약하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더 안 움직인 것 같기도 하고. 어? 어? 이거네! 아, 잠깐만. 마우스 감도가... 어, 됐다, 됐다, 됐다. 너무 빠른가? 마우스 감도가 다시 풀리고... 어, 잠깐만. 너무 빠른데? 뭐... 어, 잠깐만. 헉!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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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역시 마우스 감도 탓이었네. 천천히... 여기서... 걸고... 걸고... 오케이. 자,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해서... 그렇지, 여기서 착! 어, 잠깐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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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하... 착, 샥, 착! 아이, 쉽네. 쉬어. 으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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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으로 안 가! 아이씨... 마우스 감도 푸니깐 잘 되네. 좀만 더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서 걸어서 당겨와서 여기서 반대쪽으로 넘어간 뒤에 반대쪽으로 넘어간 뒤에 샥 샥 이렇게 해서 샥 샥 샥 없네? 반대로 가야지 샥 샥 샥 샥 샥 어 으어어어 으어어어어 으위 음 못생긴 표정 지지 말자 방송 딜레이 5초 정도 있어가 가지고 내 얼굴 보는 게 재밌구만 이게 쉽잖아 이제 샥 샥 샥 샥 오케이 흡 흡 흡 흡 오케이 쉽잖아 쉽잖아 이제 마우스 감도 탓이었네 내려놓고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와서 좀 끌고 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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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거 아냐 얍 그렇지 여기 와서 얍 얍 얍 얍 얍 어이 마우스가 신중히 잡아야 돼 신중히 흡 이쪽으로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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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왜 걸려 거기 왜 걸려 어어어 어어 쇽 어어 하아 뭐하는 거야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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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기 말고 일로와 일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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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그렇지 그렇지 칭찬해 복수 칭찬해 복수 이렇게 해가지고 어어어 어어어 아 어떻게 하지 이쪽으로 점프 쇽 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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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하아 흡 어떻게 하지 여기서 점프를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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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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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으어어 안 돼 진짜 안 돼 그러지 마 진짜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아저씨 천천히 움직여 천천히 여기서 딱 이러놓고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저쪽으로 대각선으로 샥 점프하는 거야 샥 아 잠깐만 잠깐만 평범 오케이 여기에서 걸어가지고 아까 처럼 점프를 샥 정답 하고 싶은 말이 막 지금 욕까지 나왔는데 도저히 내뱉을 수가 없는 말이다 오케이, 다시 도전 도전하는 자는 아름답다 라는 말이 있지 여기는 뭐 쉬웠으니까 그렇지, 쉽지 않네 놔, 놔, 놔 봐, 그렇지, 그렇지 아, 좀 놔줘, 좀! 아, 진짜 어떻게 올라왔지? 정구가 생일 축하해였나? 아, 천천히, 천천히 비타민C가 요새 부족하네 아니, 친구야 올라... 민 감독은 너무 빠른데?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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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응, 감독 빠르니 좋구먼 ücklich 너무 빠른데? 아, 잠깐만 도전 Plaid 오케이 재협 한잔에! 재협! 한잔에! 재협! 재협! 쟤 오오 쟤 오오 쟤 오오오오 와!!!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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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오케이 오케이 제육 한잔에는 글로 모은 걸로 어? 헉! 음챠 후ск 점프 점프 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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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게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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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옿 오오오옿 점프!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천천히 하지. 여기서 점프하면 될 것 같아. 아니, 그렇게 바로 점프하지 말고 갑자기 혼자 그래. 원래 여기 깰 때까지 라이브 종료 안 하려고 했는데 못 자겠는데 그러면? 점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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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그만 내려가 좀! 여기서.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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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 잠깐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쉽네. 쉬워. 헉! 그만 가! 아, 아! 아니, 좀 올라가야 재미있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한 번에 이걸 잡고,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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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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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안 찾게, 아냐,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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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은 대로 해 응 뭐야, 놔봐, 놔봐, 좀 아까 여기 튕겨나온 게 있었어, 휘두르지 못해, 그렇지, 그렇지, 다시 왔다, 다시 왔다 마우스 감독아, 이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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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마우스 감독을 너무 느린데? 어휴, 강력하게 튕겨내네 엄청, 너무, 너 멋대로 플레이하는 거 아니냐 아, 까비까, 아아, 아아, 아아 아아 여기 살면 안 되겠니? 오케이 내가 구해줄게, 걱정하지마 어, 방금, 방금 휘둘렀으면 갔다, 갔어 깨달아 버렸구나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거기 위에 올라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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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잠깐만, 손가락이 너무 간지러워 저 오늘 샤워했습니다, 더러운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점프 점프를 한 뒤에 한 번에 점프가, 어렵니? 어, 쉽네, 지금 해달라는 뜻은 아니었어 여기서 점프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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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어, 잠깐만, 되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야 응, 내려, 어, 내 아니, 이게 조정이 진짜 쉽지가 않네 이거 깨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지? 막, 30초만에 깨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던데 hydrange 계속 눈을 올리고, 여기서 여기에서 여기에 찍고 길게 누려서, 여기에 안차, 아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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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하게 해달라 아, 왜 왜 왜 왜 왜 왜 화내지마, 화내지마 속진아 너 프로잖아, 화내지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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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너 맘대로 점프를 하냐고 석진아 웃어 스마일 오케이 됐어 됐어 점프 아 여기 좀 가자 여기는 아 왜 왜 왜 왜 거기서 너 맘대로 그래 민감도 탓이다 그렇지 다시 왔어 어려운거 아니잖아 아니 왜 아 왜 왜 자꾸 뒤로 밀려나는거지 짧게 해서 아니 왜 왜 아 왜 왜 민감도 탓이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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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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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왜 미끄러진거야 뭐 참기름 발라놨니 참기름이란 한국의 굉장히 맛있는 기름으로써 비빔밥 넣을 때 비벼서 같이 아 같이 넣어서 비벼먹으면 정말 맛있다 TMI였습니다 아니 왜 왜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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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굿 왜 자꾸 너 맘대로 밀어내냐고 민감도를 좀 더 낮췄어 아니 왜 왜 아니 아니 이상한가 누가 내꺼 해킹했나? 자꾸 지멋대로 움직이지? 아니 뭐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어 어 올라오면 다시 실험해보자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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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아 정말 안되겠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팍팍 떼지? 흠 흡 흡 흡 흡 흡 너무 느린데 아 여긴 내가 봤을 때 느리게 하는게 낫겠다 여기 위에서 살짝 거기 위에서 나를 올려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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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아까 너무 세게 떨어지면 그거 있으니까 살짝 애매하긴 한데 여기서 촥 촥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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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려줘 으어어어 뭐야 뭐야 제발 으어어어어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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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샥? 아니, 저기 다음까지는 좀 가야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재밌지 그치, 잘하자 석진아 사실 너만 잘하면 돼 agree? agree 아! 오케이 형, 내가 영어를 써서 그랬던 것 같애 느낌 진짜 잔인하다 뒤가 없네, 뒤가 없어 아, 이쪽으로 아, 이쪽으로 좀 와줘 어? 으응, 참 여기서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감도를 조금 더 한 이 정도는 지금 마우스가 너무 빨라 이게 감도 문제가 아니라 어? 괜찮은데 이제?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뭐야, 왜 이렇게 느려? 뭐야 조금만 아, 이 친구가 이거 응, 빠르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빠르게 플레이를 하면 되지 자 자 자,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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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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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이, 고스 다 됐다 여기까지 쉽네, 이제 흡! 가자 가자 아, 안가 없어 감동이 너무 빠른데? 여기서, 올려서 지치지 마 천천히, 천천히 안 미끄러지게 천천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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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여기서 샥! 헉!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천천히 여기서 해가지고 나를 저쪽으로 올려줘 그냥 올려만 줘 그냥, 올려달라고 여기서 해가지고 그래,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그냥 올려줘 아니, 왜, 왜 위로 올라가지 말고 아, 그 바위 위 바위 위에 올려달라고 아니! 천천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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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여기서 샥! 샥! 이거 어떻게 하는지 나 알았으니까 이제 쉽다, 쇼 이 위에 올라가는 거야 이 위에 나를 올려줘 어? 어떻게 했니? 자, 여기서 샥! 한 다음에 바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알아둬, 자 하나, 둘, 셋 왼쪽 방금 왼쪽으로 움직였잖아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석진아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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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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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어, 거기 놔줘 놔줘 그냥, 어, 그냥 착, 착 하고 내려놔 어,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아니 안 내려놨잖아 아니 자 아니, 왜 갑자기 너 맘대로 점프를 하고 그래 아니야 아니 너 맘대로 점프하지 말라고 오오오! 여기까지는 너무 쉬워서 그냥 게임 할 맛이 안 난다 아니! 잘했어! 안 잘했어! 안 잘했어! 안 잘했어! 안 좋아해? 이거 한국 갈 때까지 방송 못 끄겠는데? 야, 놔봐, 놔봐. 아니, 저 위는 솔직히 인간적으로 올라가야지. 인정?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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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니, 야, 거기서 첨, 거기서 치면 안 되지. 그렇지. 여기서? 스테이지 통에 이렇게 살짝 대고 올라와서 여기서 점프를 위를 보고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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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 그래, 여기까지 굉장히 쉬운 부분이네. 올려줘, 올려줘, 올려줘.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척, 척. 자, 여기서 딱 바위 밑에 딱 찍고 올려서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아니, 안 그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쉽잖아. 아니, 아니,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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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꼈나, 꼈나? 아, 제발 여기서 하면... 제발. 아, 왜? 아, 왜? 왜? 아, 안 움직였잖아. 역시 난 화내지만, 아마추어같이 굴지마. 프로답게 행동해. 그렇지, 살짝 내려간다. 어,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어, 그래. 어, 그래, 내려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프로답게. 하나, 둘, 다음 짱 올린 거다. 하나, 둘. 오케이. 아, 미안하다. 셋 했어야 했는데. 자, 천천히 올라가서. 살짝 해서. 아, 힘 빼지 마, 친구. 아, 미안. 뭘 안 할게. 엽! 여기서? 나중에 라이브 켜고 게임 안 해야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여기서 이쪽으로 탁 찍어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으로 보내라. 샥! 헉! 아, 왼쪽으로 보냈잖아, 석진아. 오른쪽으로 보내라고. 아, 알면서 자꾸 본능대로 움직이네. 넌 이성적인 사람이야. 잘 생각해주면 좋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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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그렇지. 그렇지. 아, 제발, 제발,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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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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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씩-히 imaginary 어? 어...어?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흐... 아 좀 올려줘 좀... 조금씩 그 위에 올려놓아서 좋아 좋아 아 오른쪽으로 움직이라고 마우스를 석진아 자 다시 한번 천천히 말해줄게 마우스를 점프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움직여라 자 쉽지 그대로 따라하면 돼 저기는 올려줘 쉽지 않아 아니 왜 아니 저거는 점프하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움직여 친구야 석진아 하나 둘 셋 오른쪽 그렇지 오른쪽으로 하니까 되진 않네 오른쪽으로 하니까 희망이 보이잖아 방법을 다 알면서 자꾸 본능적으로 왼쪽으로 움직여 자 이성적으로 자 점프를 하고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야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야아아아아아앙 으아아악! 제가 떨어지니까 우리 팬들도 같이 NO를 외쳐주시네요. 기쁩니다. 마우스 민감도가... 내 컴퓨터가 아니라서 영 적응이 안되네. 좀 올라가죠, 좀! 어허악! 뭘 나를 망쳐? 난 망치지 않았어. 헉! 망친 듯? 헉! 세팅이 게임하는데 살짝 불편하긴 한데 프로답게 아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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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쳐? 아니... 좋아, 됐어, 됐어. 망치 여기다 걸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프해. 점프해, 점프해, 점프해. 자, 하나, 둘, 셋! 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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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쉽지 이제 방법 안하잖아 여기서 여기 위에 올라간 뒤에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돼 오른쪽으로 어렵지 않아 그쪽 치는 거 아니야 돌려가지고 점프해서 오른쪽으로 해 이제 안 어려워 점프 오른쪽 왼쪽으로 하긴 했는데 오케이 너 그래서 떨어진 거야 너는 올라갈 자격이 없어 오른쪽으로 했어야 돼 그래야 너에게 자격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내가 잘못했어 자 여기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천천히 천천히 아니 왜 왜 너맘대로 그쪽으로 가냐고 내가 조종하잖아 너를 천천히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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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자 다시 다시 천천히 하자 남는 게 시간인데 지금 자 여기다 여기 망치 거기다 올려놓고 흡 흡 흡 시간이 남진 않아 자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내려놔 그냥 내려놓기만 해 치지 마 여기서 이제 탁하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너는 이 위를 올라간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돼 있는 거야 헉 오른쪽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지 왼쪽인가 왜 자꾸 너 맘대로 점프를 하지 응 아니 눈이 간지러 응 시원하다 아니 아니 왜 우는 거 아닙니다 노크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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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점프하지 말라 아 자꾸 왜 너 맘대로 점프를 해 거기서 자 봐봐 천천히 올려놓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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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그냥 내려놔 어 내려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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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하지 말고 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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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이제 점프하면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돌리는 거야 하나 둘 셋 그렇지 그렇지 그렇 음 오케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자 다시 여기서 점프하고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돼 편안 편안하게 편안하게 자 하나 둘 셋 헉 점프를 점프를 하랄 때 해줬으면 좋겠어 안 하랄 때 하지 말고 왜 방금은 점프를 안 했어 저거 눈이 왜 이렇게 간지러 인공 눈물이 필요할 땐가 어 잠깐 우리 정리 좀 해야겠는 거야 음 정리 끝 자 어 왜 왜 왜 왜 자꾸 내려가 가만히 있었는데 헉 헉 헉 헉 됐어 됐어 만족스러워 만족스러워 아저씨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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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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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점프 마우스를 왜 자꾸 너의 맘대로 횡선지를 정할까 그렇지 천천히 내려놔 그렇지 어 좀 빠르긴 했는데 괜찮아 잘했어 잘했어 응 당근과 채찍 적절히 잘 섞어가며 자 점프하고 마우스로 오른쪽으로 자 좀 위로 하고 샵 샵 샵 샵 샥 샥 샥 샥 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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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을 해봐야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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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어 쉬어 아니 마우스를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돌리라고 오른쪽으로 아 왜 왜 왜 자꾸 너 맘대로 점프를 왜 자꾸 너 맘대로 점프를 해 아 집이었으면 껐다 귀에 편한 자세로 아 그래 편한 자세로 게임해야죠 샵 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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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석진아 말했어 마우스 오른쪽으로 아 그렇지 아 힘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시 올려놔 그렇지 왜? 그렇지, 그렇지, 거기 안착해 그렇지, 그렇지 마우스 오른쪽 어떻게 해야 되지? 미션 마우스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방금 라이트를 어떻게, 라이트를 어떻게 하고 올라가라고 떴는데? 라이트를 타고 올라가는 거라고? 안 떴는데?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램프를 잡으십시오. 그래, 램프 잡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램프를 잡는 거잖아. 헉! 좀 이렇게 버텨야 되나? 헉! 램프 잡았, 램프 잡았어, 램프 잡, 안 잡았어. 램프를 잡으십시오. 헉! 아, 저거. 헉! 아, 점프가. 점프가 왜 빠르게 안 돼? 어머, 자기 마음대로 잘 맞추더니. 아, 점심에 냉면 먹었는데 소화가 안 되네. 자. 우선 점프에서 첫 번째 전등 위로 가요. 아니, 저도 그러고 싶은데 얘가 자꾸 지 멋대로 점프해요. 마우스가 이상해. 봐봐. 자기 멋대로 점프해, 지금도. 누가 내 컴퓨터 해킹한 거 같아. 아니, 위로 올라가지 말고 밑으로 와줘. 밑으로. 그렇지. 아니! 그렇지. 전등에 안착하라고. 자, 간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몇 번째예요, 지금? 이거. 가줘. 아! 아, 마우스야. 저기. 아, 마우스야. 여기서. 잡고. 점프 위로 올라가서 뭘 잡아. 나도 잡고 싶은데. 헉! 아, 나도 잡고 싶은데. 오케이. 아, 다행이다. 점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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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미끄러지는 거야? 통통 치지 말고. 여기서. 아니, 밀지 말고. 아니, 거기서 박지 말고. 그렇지. 그렇지. 아니, 이거. 좋아. 거기서. 어휴! 천천히 내려왔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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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가 불만이야! 거기서. 샥. 살짝, 살짝. 살짝. 됐어, 됐어. 잘하면서. 왜 그래. 자, 여기서. 샥 해서. 오른쪽으로 샥. 잡았어, 잡았어. 마크스 감독이 아니라 내 손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끌까? acağız? 어떠 retides? 아. 오케이 됐어 아니, 왜, 아니 나는 그쪽으로 향하지 않았어 나는 그냥 가만히 내려놓기만 했는데 넌 왜 그쪽으로 가니?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게임인가? 자기 의지를 갖고 있나? 이 친구가 혹시? 여기 이게 되게 핑계처럼 들리지만 변명처럼 들리지만 여기 앞에 방해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 뭐지? 오디오 카드? 그래픽 카드 뭐 아닌데 뭐지? 이거 꼽는 거 뭐 하나 있고 조명 하나 있어가지고 마우스가 행동 반경이 넓지가 않아요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했어 저거 여기서 고전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지? 깰 수 있는 게임 맞아? 강하게 점프 좀 해줘 왜 안돼? 아이씨 아이씨 안 쳤다고 혹시 저희 의전팀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소화제가 있으시다면 소화제 하나만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저거 내가 천천히 해야 내가 천천히 해야 그렇지 그렇지 잡았어 어? 어? 잡았는데? 아 잡았는데 마우스가 설정이 또 바뀐 것 같다 뭔가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점프를 좀 강하게 해줘 아, 잠깐만 마우스 설정이 바뀌었는데 또 뭔가 놀렸는데?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아냐, 아냐 아냐, 아냐, 너무 빨라 아, 너무 빨라 소화제 먹고 오겠습니다 우리 의전팀 방송 보고 있었구나 마우스 감독은 괜찮은데? 아 제발 아 아 너무 답답해 하 안쳤어 왜 이렇게 빨라 마우스야 아 왜 자꾸 너 맘대로 움직여 아이씨 아아 저 왜 이렇게 빨라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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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보시는 분들이 재미없겠다 여기서 지금 몇십분째요 아 아이고 내 손이야 끌까? 아니야 그럴 수 없지 아 아 소화 된다 소화 돼 그렇지 그렇지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닌가? 아 잡았어 아 잡았는데 아 램프 잡고 잡고 이렇게 잡고 확 땡겨서 올라가는 건가? 점프 잡고 점프 잡고 잡고 점프 잡고 잡은 것 같아 일단 잡았어 잡았어 꼈는데 응? 어 진짜 괜찮아 별거 아니야 사소한 일이야 사소한 일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우스 댓글이 너무 빨라 마우스 를 먼저 램프를 잡고 태형 메리미 하셔도 여기에 태형이 없습니다 헉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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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어떻게 하는 거지? 잡고 이렇게 탁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잡을 수가 있나? 어떻게 잡는 거지? 그저 이 다 그저 어떻게 올라갔지? 너무 스트레스받아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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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른쪽으로 돌렸으면 됐다 어 열받아 어 너무 화나 어 그렇지 그렇지 마우스 왜 왜 왜 자꾸 그쪽으로 가 머스를 오른쪽으로 탁 친 다음에 쭉 오른쪽으로 그렇지 아 잠깐만 아 기다려야 되는데 더 빠르게 오케이 더 빠르게 빠르게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요 뭐야 마우스가 또 이상해졌는데 왜 왜 또 빨려졌지 아 잠깐만 통화가 안 되는데 아 이거 올려놓고 살짝만 쉬자 오케이 올라가면 쉬는거다 올라가면 석진이 휴식탕에 오케이 헉 헉 어 올라갔다 올라갔다 어 이거 뭐야 이렇게 하는거였어 여기서 이제 꾹 잡고 한 번에 확 땡기면은 점프하겠지 헉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여기서 샥 올라가서 샥 샥 샥 자 저는 원래 소화시킬 때 누워서 소화를 해가지고 잠깐만 소화시키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종료하는게 아니고 저는 끝까지 깰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겁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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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5000원 30분 만 누워있다 가겠습니다 30분 만 누워있다 가겠습니다 30분 만 누워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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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아졌고요. 그러면 얘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끔찍하다. 끔찍해. 끔찍해. 네. 앵금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냉면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 많이 드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양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의전진분이 파이팅 하세요 하고 왔어. 파이팅 해야지. 흡. 흡. 잠깐만. 할 수 있어. 내 입술이 많이 죽은 것 같은데? 립밤 좀.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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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금 조금만 더 길게 했으면 했잖아. 흡. 흡.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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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직 벽에 시도를 할 때 못 봤어. 당신의 분노가 망치를 더 세게 휘두르고 그것이 벽을 당신을 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한 번에 높게 점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게임은 왜 만든 걸까? 이게 게임인가? 슉! 슉! 너무 재밌게 하고 있으니까 잘 만든 게임이구만. 잠깐만. 천천히. 살짝만 낮게 점프 해봐. 살짝만 낮게. 걸치고. 어디에 걸쳤나? 여기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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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하게 하니까 되네. 자, 빼려놓고. 여기서. 이건.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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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상한데 좀 걸리지마 진짜! 아, 이상한데 좀 걸리지마 진짜! 헉!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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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 됐어, 됐어, 됐어. 오케이, 좋아, 좋아. 슝! 슝! 다시 돌아왔구만. 자, 반갑다. 어어어어, 왜 천... 천천히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친구야! 아, 됐어, 됐어, 됐어. 여기서 한 바탕을 슉! 밀어내고. 아, 잠깐만. 아, 안돼. 아, 진짜 그러지마 진짜. 방구 올라왔잖아. 헉! 좋아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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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안돼! 하아, 감사합니다. 저, 재차게 밀어내는 거다. 샥!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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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하아... 떨어져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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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렇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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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도 한번 더. 여기선, 한번 더 엉어. 여기선, 확 땡긴다. 샥!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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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하앗!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앞으로 가 그렇지 그쪽으로 할까용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샥! 그렇지 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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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에서 봤어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쪽 방향입니다 하앗!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야아 나가긴 하는구나.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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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왜 이렇게 빨라 마우스야. 천천히 해 천천히. 냉면을 너무 많이 먹은 듯. 살짝. 살짝만 더 옆으로. 살짝만 더 옆으로. 그렇지 그렇지. 우와 그렇지 그렇지. 여기서 자 여기서 전략을 얘기할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툭 민 다음에 저쪽 걸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휘두르는 게 일단은 계획입니다. 이 위에 이 파란색과 여기에 맞지 않게. 자아. 좋아 되는 듯. 자아. 갑니다. 하아 안 떨어지겠지. 헉! 응. 어 잠깐만. 그렇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헉! 헉! 그렇지 그렇지. 기쁘다. 아주 기뻐. 그래서 제가 공략을 봤는데 이 손가락 어떻게 나오니? 여기 너무 힘든데.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이 하얀색 의자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타가지고 저쪽 CCTV 저 CCTV에 이제 안착을 하는 거래요. 아 근데 이 조절이 너무 힘든데. 왼쪽으로 살짝 기울어서 여기서 딱 점프를 강하게 하면 어? 어 잠깐만. 껴는데? 어어어? 뭐야? 어어어! 어어어! 나이를 먹었나? 소화가 잘하는데. 좀 이쪽으로 와.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점프를 어? 왜 그래?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야. 진짜 무서워. 헉! 아 제발. 아 오케오케. 하아. 샥! 샥! 왜? 그냥 앉지 말고 그냥 한 번에 샥 해서? 샥 할까? 여기서 한 번에 착! 점프하면 되잖아. 오케이.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이 그런 얘기를 했지. 모두가 그럴싸한 계획이 있다. 맞기 전까지. 어, 잠깐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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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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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아니, 이쪽, 아니, 넘어왔어. 그래, 거기, 거기.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좀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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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얘 너무 갔잖아. 거기, 아, 살짝, 살짝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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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가만히 있으니까 이 친구 놨는데. 이거 와, 와봐, 자기 멋대로 움직인다니까? 아, 왜, 왜, 왜 그쪽으로 튀어가? 자아.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해,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자아.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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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쪽으로 가? 그럼 차로 올라갔잖아, 아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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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점프가 안 되지? 점프, 점프가 안 되지? 척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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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척 어미안 너무 안했지? 여기서 여기서 바짝 당긴 다음에 이쪽으로 쳇 왜? 왜 그쪽으로 가? 이쪽으로 쳇 여기서 왜? 이쪽으로 여윽 저 여기서 찾 owner 여기서 이렇게 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왜, 왜 점프가 안 되지? 이거 뭐, 얘도 안 되는데? 왜, 왜 점프가 안 되지? 오바야 오바야 오케이 됐어 살짝 내려와가지고 아 왜왜왜 아 왜 자꾸 너 맘대로 그래 어어어? 아니 마우스가 또 이상한데? 뭐야 마우스 탓인데 이건 핫 내가 잘하면 내 탓 못하면 마우스 탓 아냐 아냐 그쪽 보는 거 아니야 반대로 반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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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오라고 그렇지 그렇지 아 왜 아 왜왜왜 잠깐만 ESC 마우스가 빨라졌나? 네 살짝 밑으로 해서 그렇지 그렇지 찍고 찍고 여기서 탕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 아니 천천히 올라가라고 올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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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라 제발 제발 고맙다 안녕 왜왜왜왜왜왜 너 왜 위험하게 거기 앉아있니? 샥 그래도 조금씩 앞으로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덤랭 다 에잇 이러고 양이sun 땡겨서..아..잠깐만.. 여기서 잡고.. 확 땡겨.. 확! 확! 아..제발.. 제발, 제발, 제발 감사합니다 내가 봤을 때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하다 굉장히 천천히 슬로우리 슬로우하게 너무 빨랐다, 빨랐다 인정해라 석진아 너무 빨랐어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느린듯 빠르게 뭔지 알지, 석진아 여기서 슉! 헉! 어.. 헉! 하.. 기가 먹긴 센스였다 내려놔, 내려놔 그렇지, 그렇지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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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바닥에 안 돼 형 나, 저기서 그런 거를 곤란한다 응, 여기서 저쪽으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확 튄 다음에? 그러지 좀 마 진짜! 여기서 이쪽을 한 번에 확! 아 안돼! 나 왜 그러고 있어! 오케이 여기는 별로 안 어려우니까 봐준다 확 뛰어가는 거야 그렇지 어렵네 여기서 이렇게 해서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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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돌려 천천히 천천히... 진짜 거긴... 거긴 진짜 가기 싫다 어! 어! 천천히 돌려 천천히 음 쉽고 말이지 여기서 슉! 슉! 내가 봤을 때 한 번에 떨어지면서 순발력으로 닦아쳐야 된다 아 나 이럴 뭐가 나서? 왜 이렇게 안 돼? 점프해가지고 슉! 오오오오! 오오! 이건 쉬우니까 봐준다 쉬운 데는 봐 줄 수 있지 점점 이동을 해서 슉! 그렇지 조금이따 이동을 해줘 이따 그냥 바닥에서 바닥에서 좀 뺏어가지고 잠깐만 아 불안해 아 떨어질 것 같애 아 어떻게 와 소화제 효과 진짜 좋네 헉 어 어 살짝 멀리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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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 여기서 하나 둘 셋 다 한번 당긴거야 하나 둘 셋 예스 예스 아 왜 왜 자꾸 거기서 밀어내니? 날 싫어해? 싫어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빨랐어 헉 천천히 하는게 여기서 맞더라 거리가 단다면 말이지 아니 왜 오어어어어어어어 자 다시 가보자 여기 또 어떻게 높냐 아니 아까 방법이 익혔으니까 할 수 있어 나 좀 보내줘 보내줘 천천히 내려 천천히 여기서 오른쪽으로 성공하고 잠깐만 쉬다 오자 멘탈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 자 샥 걸어 쉽네 여기서 걸고 이걸 한 번만 해석하고 있다고? 자만하지 말자 아주 올라간게 아니야 천천히 당겨 그러다 날아간다 여기서 찍고 아 아 좋아 이제 침대에 한 3분만 또 누워있다 오겠습니다 아 힘드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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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안 될까 뭐 아 아 잠시만 아 밤 아 아 아 참 하아... 오케이 저 의준팀 분 혹시 듣고 계시다면 바늘 하나만 해서 손 한 번만 따주실 수 있나요? 이게 한국에 있는 문화인데 이... 의학적인 뭐 그런 거는 없다고 잘 들었어요 근데 이 한국의 민간요법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늘로 피를 뾱 하고 따면 검은 피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채 한 개 쑥 사라지는 그냥 짜잔 하고 진짜 마법처럼 기적처럼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의전팀 분 보고 계시면 혹시 스타일팀 분 바늘 하나만 빌려서 부탁드립니다 아... 아... 지금 올라갈 길이 많은데 아직 저기를 못 올라가가지고... 아...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네 하늘 좀 봐 드릴게요 네 랩 그리운 푸른 언덕에 아귀염수 여럿이 불을 뜯고 놀아요 차차하게 밝은 얼굴로 얍 여기 보자 얍 그렇지 얍 그렇지 얍 얍 얍 얍 얍 냉면을 너무 급하게 먹었나 맛있어가지고 헉 어우 좋아 강력해 어어어 어어어 자꾸 그러지마 협! 쳐! 불안다잉 왜 아 자꾸 불안하게 좀 행... 아이 친구야 자꾸 불안하게 행동하지마 너 올라가고 싶잖아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으잉 올라가고 싶게 행동해줬으면 좋겠어 어 밑으로 밑으로 하자 밑으로 그렇지 여기서 옆쪽으로 촥!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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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니네 아 지금 또 떨어져있잖아 컵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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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야 안녕 자 지금 저 내려가야 될거 같아 이리와서 이쪽을 바라보고 점프 점프! 점프! emailed 여러분들 제가 답답하시겠죠? 저도 제가 너무 답답해요 바늘또! 바늘 도착했나요? 저는 태초마을로 도착했습니다 손 한번 깎고 아.. 이렇게 꼭 하고 떼쳐야 돼 하나 이렇게 찔러서 하면 되고 이게 찌르고 이렇게 비틀어야 돼 좀 약하게 안되는데 그리고 동생 아.. 어떡하나 그러면 제 손 잡고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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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다시 출발해 봅시다 자 오늘은 항아리 게임이라는 게임을 해 볼 거예요 이 게임이란 무엇이냐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는 게임이랍니다 자 여기서 공략법을 알려 드릴게요 많이 꼈어요 여기서 바닥을 한번 탕 쳐야 됩니다 샥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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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방금 고수된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이제 공략법이 있겠지 이 위에 올라가서 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으로 걸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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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엄마 이쪽으로 가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길게 점프해서 오른쪽으로 살짝 걸치기만 하면 돼요. 길게 점프 걸쳐서 걸쳐서 맞나? 잠깐만. 걸쳐서. 잠깐만. 올라가. 올라가니... 자, 가봅시다. 자, 여기서 마우스 샥 해서... 잠깐만. 이 위에 올라가서 그렇지. 창 내려놔. 그렇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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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가서 내려놔. 그렇지. 여기서 샥 마우스로 샥! 그렇... 뭐지? 잡아서 샥! 샥! 어, 방금 그렇게... 공략법을 알았어, 나는. 이제 이거는 쉽다. 그냥 이지하다고 표현하면 괜찮을 것 같다. 여기서... 와서... 아니... 음... 베리 디피컬트 하구요. 자, 여기서... 샥 하고... 이걸 이쪽으로 착잡고 슉 올라가는 그런 구조. 착!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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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너와봐, 너와봐. 잡았어. 착! 착!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사람 다 이렇게 배워가는 거지. 샥!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샥! 어, 뭐야? 샥! 어? 으악! 그렇지. 응? 유옙! 어휴, 저간대 죽었네. 샥! 샥!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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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ombdd publ euh 자 다시 보기로 봅시다 얼마 떨어지지도 않았네 뭐 금방 가지 이제 쉽다 쉬어 없네 없네 코만 코만 내려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쉽지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천천히 타임 제한 있는 게임도 아닌데 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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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아니야 그쪽 아니야 이쪽이야 그렇지 그렇지 잘했어 잘했어 오히려 잘했어 다시 돌아왔고요 자 이쪽으로 마우스가 또 이러지 갑자기 제가 이게 못해서 마우스 핑계를 대는 게 아니고 자꾸 얘가 자꾸 시각각 변해요 얘가 마우스 컨트롤 환경이 갑자기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너한테 불만 있니? 응 몰랐겠지 난 기계니까 그렇지 내려와서 여기서 샥 해서 오른쪽으로 샥 됐는데 됐는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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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고 아니야 아 아 나 다음 맵 좀 가자 샥 샥 왜 이렇게 빨라졌지 갑자기 또 감독은 어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점프해서 오른쪽으로 한 다음에 올라가는 거다 잡았어, 잡았어 여기서 놔줘 아, 왜 했잖아 그렇지 아, 왜, 왜, 왜 밀어내, 왜, 잘 올라왔잖아 그래, 거기서 그냥 그렇게 놔 어, 그렇게 놔 그래, 그래 여기서 샥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아, 이건 떨어졌다, 이건 떨어졌다 이건, 이건, 이건 떨어졌다, 이건 아, 오케이 쿨하게 인정 떨어진 거였어 아, 화도 돌렸더니 어깨가 아픈데 석진아, 너 생각보다 되게 나약하구나 아니, 왜, 왜, 왜 왜, 거기서 떨어져, 땅에 망치 안 닿았잖아 오케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협! 아, 잠깐만 점프 나왔다 아, 제발, 제발 아, 몸 풀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자 아, 다시 파란 하늘 보고 싶다 어 파란 하늘 보고 싶다니까 왜 밑으로 가니 야, 이거 마우스로 이 게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쉬운 게 아니구나 홉 C 잡았어, 잡았어 이게 잡았어 아, 땡겼잖아 아, 땡겼잖아 아이, 친구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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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거기서 콩콩이라고 있니? 어어어어? 어어? 어어어어? 어어? 하아... 됐어 됐어 뭐야 돌려서 이쪽으로 올라가고 아 다시 정체 구간이 온 것 같은데 에이구 여기서 점프해서 아 잠깐만 이제 못높이나? 어 됐다 됐다 아 왜 아 자꾸 왜 밀어내 그래 됐어 뭐야 아 자꾸 여기서 막히네 어 됐다 됐다 뭔지 모르겠지만 됐다 아 됐는데 아 자꾸 마우스로 건드는 요소가 너무 많네 자 그렇지 여기서 샥 아 아 진짜 이 구간 진짜 아 뭐야 왜왜왜왜왜 또 내려가 왜 샥 샥 아니 왜왜왜왜 아 지금 어깨 너무 아픈데 어 어 어 어 왔어 아냐 아냐 살살 내려놔 살살 나중에 부드럽게 달래주란 말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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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퉁 자 원이치 자 원이치 자 원이치 자 여기서 슉 퉁 착 하아 그만하고 싶다 아 왜 왜 자 여기서 아 왜 아 왜 좀 그냥 올려보내줘 어떻게 줘 아니 우리 팬분들도 저 푸른 하늘 위에 거 다음 걸 보고 싶으실 거야 합 어 이게 그냥 내가 못하는 거다 이거는 나 알았다 그냥 알아버렸다 깨달았다 깨달았어 이게 내가 못하는 거다 그냥 오케이 여기서 걸치고 이렇게 해서 아니 왜 왜 오케이 아 이거 못하나 이거 왜 왜 왜 그 상태로 내려가냐고 그렇게 만든 게임이야? 오케이 그럼 인정할게 야 이거 야 이거 앵가하는 사람들은 게임 시작도 못하겠다 이거 아 왜 어 저 옆에 칩 있네 칩 문 있네 저기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꼭 아잇 아 마우스야 없네 내 배보였네 어 좀 내려야겠다 거eron 헉 흡 어이나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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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와! 올라왔잖아! 자, 다시 도전히 올라가자 여기서 이렇게 잡고 슝 얍 얍 얍 얍 어, 졸려. 시차 왔다 메시지? 메시지 지금? 1, 3, 4 자, 여기서 점프 잠깐만 점프 점프 난 진짜 그냥 난 게임에 재능이 없는 수준인데 이거는? 아니 원래 이렇게 마우스 컨트롤도 힘든가? 어? 뭐야? 이거 봐 이거 봐 여러분도 방금 보셨다시피 저는 저쪽 방향으로 점프를 했어요 근데 얘가 이쪽으로 뛰어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이제 저의 재능 탓도 있겠지만 아, 살짝 장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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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죠? 봤죠? 난 저쪽으로 분명 꼈거든? 잘 되네 어, 여긴 안 될 것 같아 각도가 안 보셨어 아니 이게 근데 마우스가 좀 문제가 있다 이거 이게 한국 가서 다시 해야 되는데 여기 왜 내려놨 잔아 친구야 이렇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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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왜 왜 갑자기 그렇게 자, 여기 찍고 여기서 살짝 가운데로 와가지고 나를 떨어뜨려줘 여기 착 아니 그쪽으로 떨어뜨리지 말고 왜 왜 갑자기 그 자세로 취하니? 그 자세 할 거 맞긴 했는데 천천히 했어 그렇지 천천히 했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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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슬아슬한걸? 아니 얘는 중간 균형이 없나? 왜 이렇게 되지? 왜 이렇게 되지? 그러고 와서 그렇지 여기서 점프 봤죠? 난 위로, 난 위로 점프했거든? 이거 다시 보기 한 번 보자 난 분명 위로 점프했거든? 정확한 각도대로? 그래 난 분명히 정확히 각도대로 이렇게 했는데 왜, 왜, 왜 저렇게 튀어나가지? 아 이거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오늘 이 게임 하지 말라는 개신가보다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갑자기 왜 이렇게 어려워졌지? 막 뭔가 마음이 지금 다 때려 부수고 싶다 막 컴퓨터고 뭐고 마우스고 뭐고 지금 마음이 뭔가 다 때려 부수고 싶다 이거 어떡하지? 마우스를 아니 마우스는 문제가 없는데 놔줘, 놔줘 놔줘, 그래 어 잠깐만 아니 마우스 이러면 없네? 어이, 봐봐 점프 안 했는데 자기 맘대로 점프해 다시 한 번 기 여기서? 점프 안 했는데? 여기 막 여기 살짝 내렸는데 이거 봐, 자기 맘대로 점프하잖아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여기 상황이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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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가 힘든 이유가 있었네 얘가 자꾸 지 멋대로 행동하네 너는 이 전적으로 다 나한테 맡길 필요가 있어 여기서? 셔 셔 셔 셔 셔 셔 나는.. 밉다 다 밉다 그냥 이, 항아리 아저씨도 밉고 마우스도 밉고 나도 밉다 그냥 왜 뭔가 올라갈수록 내려가지?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표현인데 올라갈수록 내려가 저기 이상은 동굴같은데서 한 번만 더 밑으로 떨어지면 그만해야겠다 어깨가 아프네 아 이 엔딩까지 깨고 싶으면 돼 상황이 너무 안 좋다 핑계가 아니고 점프 거기까지도 못 가겠는데 점점 실력이 퇴화하는 것 같지? 샤? 어이 봐봐 난 저쪽으로 뛰었는데 아 이거 한국 가서 다시 하고 있다 손목이 너무 아파 손목이 빨개졌어 어간지러워 이쪽으로 점프 이렇게 하면 높게 점프를 못한다 와 여기서 막히는 거야? 점프 어 이거 봐 저쪽으로 점프했는데 얘가 내가 봤을 때 자아를 갖고 있어 자기 멋대로 움직여 지금 이거 봐 나 오른쪽으로 점프하는데 왼쪽으로 안다 봐봐 점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분명 나 오른쪽으로 점프를 했는데 마우스 방향도 이렇게 했는데 왜 왜 왜 갑자기 점프를 하지? 잠깐만 손목이 쓸려서 너무 아파 잠시만요 어이 빛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아까 그 동굴 앞에 도착해가지고 그 좁은 전등 있는 동굴 앞에 도착해가지고 5분만 쉬었다 봅시다 내가 봤을 때 지금 마음이 지쳤어 지금 5분만 쉬었다 봅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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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나 아 아 두린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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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해볼까? 이거를 조정을 좀... 이렇게 하면 손목이 덜 쓸리지 않을까? 머리 상태가... 갑자기 좀 괜찮아졌는 거야? 이게 바로 휴식의 효과? 이게 휴식의 효과? 휴식의... 이 친구 봐라. 이 친구 봐라. 이 친구 봐라. 여기서... 점프... 그렇지. 여기서... 점프... 어... 방... 방... 방금... 방금 휘둘렀으면 갔다. 방금 휘둘렀으면 갔어.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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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왜 왜 내려놔? 자... 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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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놔. 내려놔. 천천히 내려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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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탁! 오른쪽으로 착! 이렇게... 샥! 탁! 어... 안 됐고요. 자... 한 번 더... 샥! 오른쪽으로... 아까 이렇게 해서... 아... 그래... 내가 봤을 때... 저렇게 하면 안 돼. 깨달았어. 깨달았어. 아니 아까 거기까지 다시 올려줘. 아... 세이브 안 되나? 어... 왜 거기서 콩콩이를 타고 있어. 잡고... 올라와. 아... 천천히 좀... 천천히 좀 올라와. 천천히. 그래. 진짜 나는 1cm씩 이동하잖아. 내려가. 어... 그래 그래. 잘했어. 우리 때 잘했어. Like us. 이런 유행을 있었는데. 샥! 랜덤이 형인데 지금 없으니까 괜찮겠지? 아뇨. 왜? 올려놨잖아. 하... 진짜 자존심 상한다. 요 한 구역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거를 보여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자존심 상한다. 여기서 잡아서... 잡아. 자. 잡아. 잡고. 한방에 뛰어 올라가는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하... 많은 말을 꺼내고 싶은데 도저히 꺼낼 수가 없다. 헉! 헉! 올라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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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못 올라갔겠지? 못 올라갔겠지? 못 올라갔겠지? 오케이. 쿨하게 인정하고 떨어지자. 하... 아니 왜? 난 점프 안 했어 방금은. 왜 이렇게 빨리 움직일까 친구야? 천천히 쭉으로 와 그냥. 어. 아 여기서 올라가는 건 진짜 기도해야 되는구나.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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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겠지? 쿨하게 인정하고 내려와야겠지? 오케이. 인정. 자 여기서.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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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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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피. 하... 너무 아까운데. 자. 다시. 천천히 올라가. 올라가. 안 착해. 거기 안 착해. 아니 거기 안 착하라니까 왜 다시. 왜 그래. 자. 하... 하... 세상에 밉다 그냥. 미워. 다 밉다 그냥.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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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떨어져야지. 오케이. 됐어 됐어. 쿨했어 쿨했어. 굉장히 쿨했어. 소쿨. 음... 쿨가이. 예. 땡큐. 자 다시 가자.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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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인정 못해. 아... 인정해야지 뭐. 별 수 있나. 야 이거 내가 게임 진짜 못하는 건가? 뭐지? 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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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이렇게 잡고 슝 올라가. 올라가는 것까진 이해를 했어. 그래 거기까진 내가 이해를 했어. 근데. 이해만 했어 못하겠어 얘를 잡아봐 요 위에 올라와서 이렇게 가서 얘를 이렇게 오른 다음에 벽을 잡고 슝 올라가야 된다는 건 이해는 했어 이해는 했는데 못하겠어 해서 잡고 잡는 게 안돼 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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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는 했어 어떻게 하는지 이해는 했는데 이해는 했어 자 헛 헛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먹을까요 알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아 한번 해보실래요 네 뭐야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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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는 했어 나 진짜 나 이 게임 그만하고 싶은데 이대로 끄는 게 자존심 상해가지고 도저히 못 끄겠어 내가 봤을 때 이건 마우스에 문제가 지금 있거든요 마우스에 문제가 있는데 내가 지금 저기서 저렇게 막혔다는 게 이제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못 끄겠어 진짜 내가 못하는 것 같잖아 그래 이제 이런 것까지 잘하고 그냥 플레이가 아주 그냥 기가 막힌데 잠깐만 게임으로 단련된 내 어깨가 이렇게 버티지 못한다고?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유튜브로 공략 좀 보고 싶다 이 공략이 맞는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코만 좀 떨어져 오케이 진짜 내 게임 속 들어와가지고 항아리에서 사람 빼주고 싶다 진짜 내가 내려와 그렇지 여기서 점프를 높게 굉장히 높게 해야 돼 걸고 아 포개 이건 안 돼 이건 안 돼 안 되는 거 알았잖아 아 왜 허 안 밀어냈잖아 어 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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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졸려 어 졸려 지금 자면 안 돼 버텨내 이겨내 이겨내 아미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겨내 이겨내 오 땡겨 아 여기 여기 올라가면은 아 아 잠깐 아니야 쉬지 말자 너의 자존심을 회복해 석진아 너 쉴 때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어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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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천천히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너무 답답해 죽을 거 같애 아 승질라 아하 아 승질라 어 자 좀 아 좀 높게 좀 점프 좀 해줘 어 어 너무 답답해 어 샌드백 어 샌드백 없나 어 아 한 번에 높게 점프하라고 그렇지 아 좀 더 높게 점프해줘 마우스 높게 마우스 휙휙 좀 돌아가지마 제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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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내가 봤을 때 마우스가 잘못했어 다른 길이 없나? 오직 이길 뿐인가? 놔줘 그렇지 그렇지 아니 팍 찍어내리고 싶은데 아 이게 안되네 원래 그런건가? 됐네 내가 못하는건가? 아 제발 제발 여기 좀 벗어나게 해줘 아 왜왜왜 점프안 되지? 아 감도가 어 어떻게 해야되지? 아 아 아 아 어 한 번에 팍 점프좀 하고 싶어 어어어어어 아 드디어 왔다 드디어 왔다 아 방심하지마 아직 올라온거 아니니까 천천히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어 보이스 점프하지마 보이스 점프하면 그냥 게임 끈다 점프하면 게임 꺼 게임 꺼 게임 꺼, 게임 꺼! 내려놔, 내려놔. 그렇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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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지? 아, 그러지 좀 마. 진짜 좀, 아, 아니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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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우스에 그러지 좀 마! 그렇게 안 움직였잖아! 빨리 빨리! 아! 제발! 제발! 아! 고맙다! 너무 고맙다 진짜! 진짜! 고마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날이다 진짜! 여기 너무 무거운데?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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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Veryave! 아어! 헛! 이 위에 내려놔줘 그렇지 왜 내려놔 왜왜왜 왜 거기서 왜 떨어져 갑자기 이유가 뭐야 너 나한테 불만 있니 불만 있으면 그냥 나한테 말로 해 말로 해 줬으면 좋겠어 왜 거기서 갑자기 손잡이를 놓는 거야 왜 끝까지 안 갔으니까 봐준다 헉 오케이 옳지 내려가서 척 척 척 척 척 척 척 척 아 제발 아 왜 왜왜그래 아 왜왜왜 아 좀 드려보내줘 아 그렇지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어 됐어 됐어 아 왜왜왜 거기서 왜그래그래 아 아 다시 돌아왔다 아 아 아 아 아 아 내려가서 여기서 이거 좀 더 앞으로 가서 이렇게 한 번에 확 이제 그냥 익숙해졌구만 익숙해졌어 내 집 같다 내 집 같아 이렇게 눈은 바로 옆으로 하게 되었구요 여기서 툭 아 제발 제발 아 제발 제발 아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한 번 더 떨어지면 진짜 끌 것 같아 아니 좀 더 좀 더 여기서 여기서 슉 으응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친구 하이 오늘 세 번짼가 네 번째 보내 아 왜 왜 왜 오케이 하이 다섯 번째 저녁 뭐 먹지 아 아 아 아 아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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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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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년 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 보고픈 엄마 찾아 노래 찾았구나 여기 어떻게 넘겼는데 여기 또 왔어? 어? 지겹다 여기 진짜 즐거웠고 다신 보지 말자 하면서 올라갔는데 쉬운데? 잠깐만 왜왜왜왜 왜왜왜 불만 있으면 말로 해 마우스가 움직이는데 왜 안 움직이지 얘는? 아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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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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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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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아냐아냐 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점프! 자식 이럴줄 몰랐지? 너가 음성인식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 내가 엄마 어? 엄마! 딱 해가지고 엄마! 어? 미안 미안 역시 음성인식이다 바로 자만해지니까 바로 그냥 밑으로 추락시켜버리는구만 제발 다음으로 좀 넘어가자 좀 잠깐만 아 그렇지 이거 좀... 제발... 왜... 이거 진짜 어려운 게임이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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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됐어 아 왜... 왜 갑자기 이러실까 친구야 내가 미안해서 겸손하게 할게 나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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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한다니까 바로 살려주네 오케이 겸손 모드로 간다 못한다 나 진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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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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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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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못하네 내 집에서 있을 때는 안 이랬는데 마우스가 왜 이렇지? 이거 진짜 인간한 사람들은 하다 화 많이 나겠다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샥 그리고 그리고 샥 샥 아 샥 샥 샥 아이고 후 샥 샥 샥 깨고 싶다 아 걸어줘 제발 아 걸어줘 아 좀 걸어줘 아 답답해 죽을 것 같애 좀 걸어줘 엷 너오확허 높게 점프하자 그리고 헉 앗 왜 왜? 아, 답답해. 아, 샌드백 없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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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왜, 왜 너 거기서 자꾸 놓냐? 됐어, 됐어. 안전하다, 안전해. 아, 이거 어깨가 아프니까. 축산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런 거야? 아, 이러니까 안 아프네. 아, 잠깐만. 아이씨, 아니야, 아니야. 넣어줘, 넣어줘. 아니야. 아이씨, 왜, 왜, 왜 그래, 나한테. 으어어어어윰 아하하하하. 어어어어어어, 아하하. 하아, 진짜. 손가락도 아파 오케이, 왔어, 왔어, 왔어 왜, 왜 이리 와봐, 밀어내지 말고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안 되나? 다음 스테이지까지 너무 보고 싶다 나 진짜 이번에 또 태초마을 돌아가면 끌 거야 나 진짜 태초마을 돌아가면 끌 거야 아, 왜 거기서 그걸 왜 치냐고 아, 길게 했잖아 아, 시차, 시차 너무 졸려 아, 이제 5분만 자야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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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l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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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어휴 편하나 아휴 게임 이렇게 해야지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그러니까 아 자리가 편해지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진다 여유롭게 하자고 잠깐만 음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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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한결 편해지니까 게임도 잘 되네 잘하면 다 편해야 돼 항상 내가 생활하는 곳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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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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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의자 하나 바꿨다고 그냥 아주 게임이 그냥 슬슬 풀리는구만 올라와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세찬 점프와 함께 시작하겠어요 아 진짜 아 진짜 오바다 다시 떨어졌으면 진짜 오바였어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왜왜왜 돌려 그렇지 꼬마 하하이 우리 여섯번째분이 일곱번째분이 하하이 아 아 아 미안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 미안해 인사 안할게 저 꼬마가 밉다 내가 봤을 때 저 꼬마가 나를 밀어낸게 틀림없어 저 꼬마가 나를 밀어냈다 아 왜왜왜왜 왜 너 왜 다시 거기 있니 아 몇 시지? 잘 때 안 됐나? 내내 못 쳐겠네 몇 시지? 네 7시 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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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 반 그만할까? 도저히 못 하겠다 정말 지금 이 기간에 2시간인가 3시간인 것 같은데 다시 첫 시작으로 돌아왔어 진짜 찐으로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종료해야겠다 딱 한 번 더 떨어지면 오케이 한국 가서 이 마우스 멀쩡한 걸로 한 번만 더 떨어지면 바로 그냥 alt f4 그냥 이 친구 봐라 끝낸다고 하니까 그냥 스피디하게 올라가네 너 음성인식 게임이구나 고생했다 친구가 고생했어 이렇게 남준이의 생일 축하 기념 게임 브이앱은 제가 어깨도 아프고 시차 때문에 졸려가지고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수지만 또 내일은 일이 있어가지고 어... 아쉽지만 뭐 얼마 게임하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네 네 아 근데 의자 바꾼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작 이 의자로 할 걸 너무 편한데? 만약에 일... 이제 내일이랑 이렇게 며칠 뒤에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시간이 나오면은 다시 한 번 이 게임에 도전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뭐 제가 별말 많이 안 해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래도 게임하는 김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즐거울 것 같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니까 잘 아 진짜... 아 근데 끄기 너무 아쉬운데 아 너무 졸립다 진짜 마지막 진짜 찐막 찐막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더 떨어지면은 진짜 끝나 찐막 찐막 진짜 한 번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그 방송 끄는 거야 그냥 점프 여기서 신중하게 신중하게 쿨하게 그냥 미래 없이 미래 없이 쿨하잖아 쿨하게 그냥 한번 딱 떨어지면은 쿨하게 쿨하게 하는 거야 그냥 떨어지면은 그냥 여기서 떨어질 일이 없긴 한데 안 끝마 안 끝난 마인드 또 이거 문제네 메이플도 그런 아이템이 있어요 강화가 되지도 않으면서 이 돈만 엄청나게 먹는 그런 아이템이 있는데 이제 그런 아이템들은 차라리 터지길 바라죠 지금 여기서도 차라리 떨어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해가지고 다 오른쪽으로 걸어버려 아 왜왜왜왜 아 왜왜왜 친구야 그렇지 좋아 자네와 나는 이제부터 친구일세 걸어서 걸어서 바로 이렇게 걸어서 찹 찹 아 제발 오케이 그냥 쿨하게 인정 이게 내 잘못이야 왜 거기서 왜 미니 떨어지면 그냥 게임 끄는 거야 그냥 그대로 게임 끄는 거야 그냥 방구 떨어진 걸로 치나 방구 떨어진 걸로 친다면 진짜 찐찐 막 찐찐 막 또 이름이 찐이니까 두 번은 들어가줘야지 자 헉 밀터 아 까비까비 까비 오케이 사실 저는 이게 쉬는 거라 까비까비 왜, 왜 일어나라, 아침에 떴다, 친구 만나러 가자 자, 하나, 둘, 셋 걸어서 그냥 걸어서 오케이, 인정해야 돼, 떨어졌어 이거는 인정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오케이 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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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오케이, 떨어졌다 자, 댓글만 몇 개 그러면 읽고 자 나 여기 잘까, 그냥? 굳이 침대에 눌 필요 있나요, 여기 편한데 잠방 하겠습니다, 잠방 자는 방송이에요, 여러분들, 굿나잇 못생기지 않겠지? 오케이 , eerste, 천천히 마시고 드라이파이 부족해 또 뭘 Hop, 천천히 마시고 드라이파이 부족해 와 지금 잠임면 안되는데 보통 찜찜 막 할수도 없고 어휴 아 소리로 지금 자면 안 되는데 자면 안 돼 석진아 정신력 기압으로 버텨내 기압으로 정신력이다 정신력 다 정신력 차이야 자면 안 돼 석진아 게임해 자면 안 돼 게임해 자자 그냥 오케이 그럼 너무 편해서 일어나기 싫다 근데 얘네로 소통해도 반방지다고 얘기 안 하시겠지? 근데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살아가지고 오늘 뭔가 저의 사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밝히니 부끄럽네요 저는 집에서 쉴 때도 이러고 있습니다 자야 되는데 게임 이것만 하고 자야 되는데 저기? 뭐야 와이파이 끊겼나 봐 와이파이 끊긴 김에 자러 가야겠다 어떻게 하지? 자 injury ok That's it okay 아 아 아 아 아 그래도 여러분들 비록 뭐 아무것도 못하고 성공도 못하긴 했지만 그래도 같이 게임한 기분이라 재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만 그러면 싫어